한글자막 by 한효정 QIMIM QIMIM 잘 나온 것 같네요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촬영입니다 여기는 저희 미니 6집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블랙 레더예요 전체적인 무드가 굉장히 시크하고 시니크하고 차가운 무드로 촬영을 한번 할 것 같아요 시크하게 한번 촬영을 제가 해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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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 감사합니다 염색 대신에 얘는 센터부터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모니터로 좀 해보겠습니다 진짜 창백하게 나온다 약간 센터가 나오니까 인정 대신? 뭔가 약간 가위 손 약간 그 느낌 났어 멋있고 창백한 느낌? 표정이 너무 무서워 근데 오히려 나름한 게 가끔 무섭지? 그런 느낌이 무서워 너를 정말 잘 높여 완벽한 피부로 만들어 놓은 느낌 야 촬영 아니야 찍퉁이 나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셀태 먹은 NY 큰 첫 благ 에이컨 cycles 흠 이렇게 그냥 머무ìn 뒷머리 앞머리 오프가 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느낌이랑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만족스럽고 그래서 딱 뭔가 그 느낌을 살린 클로즈업샷이 훨씬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주아주 타이밍 저 렌즈 안 꼈는데 약간 고양이삼 같지 않아요? 내가 우연치 않게 그 글을 봤어 우리 윗찌들이 컴백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보고 싶다는 얘기를 봤거든요 여러분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이스라이큐 나오고 해외투어 하고 오면은 이게 나갈 거예요 시간이 진짜 빠른 것도 맞는데 올해 저희가 쓰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알차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앞머리 짧아요 잠도 찍었어요 예쁘죠? 엄마가 가까워라 류진이는 워너비 때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나 진짜 너 볼 때마다 좀 흠칫흠칫해 약간 과거로 돌아온 것 같아 머리 기장도 진짜 비슷해 얘 진짜 확대해서 코구멍밖에 안 보였어 자 이제 저는 또 류진이거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일 너무 예쁘죠?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런 시스루 네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 느낌 나는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가짜 손톱 같은 그런 느낌 제가 맨날 하고 오면 채랑이가 나 언니 되게 가짜 손톱 같아 이러려고 나 그게 너무 좋아 이러려고 난 그 느낌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 진짜 귀여운 것 같아 이 신발이 또 우리 움직일 때 진짜 약간 동물 발 같지 않아? 얘는 이렇게 반묶음이지만 뭔가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 그리고 앞머리에 잔머리들을 좀 내려와서 이렇게 나와서 그리고 저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렌즈도 핑크색으로 꼈답니다 다녀올게요 여보세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색이에요 만약에 저는 그냥 학생이었으면 이러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딱 그 생각한 이미지대로 잘 작업이 잘 된 것 같아요 앞머리가 주는 그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이마가 자꾸 간지러워 이마가 자꾸 간지러운데 왜 자꾸 간지럽지? 이러게 되는데 아 나 지금 머리카락이구나 렌즈도 유나가 골라준 것 같고요 서로서로 피드백을 해주면서 더 앨범을 완성해 나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렌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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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진 예쁘게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모자 쓴 게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진짜 작아. 아 이거 어때요? 아 이거 진짜 체셔 같아. 채령이는 블랙컷 입을 수 있어요. 이건 약간 원래도 예쁜 느낌인데요. 이런 프레시나 이런 게 훨씬 내가 못 받던 모습. 아 예쁘다 하우스 같아. 사진은 옛날에 워너비인데 생각난다. 진짜 아니야? 너무 멋있어. 리허 언니 진짜 잘 나왔어. 너무 예뻐. 점이야? 나 원래는 뜨다가. 야! 응? 네? 가사 중에 한 번 생각해볼까? 언니 짧은 머리 너무 잘해. 네. 맞아요. 촬영 가겠습니다. 가사 중에 한 번 가도 돼? 맞아요. 촬영하겠습니다. 저의 미니 6집 자켓 촬영이 모두 끝났습니다. 벌써 미니 6집이 이렇게 바로 나올 줄이야. 스타일 disadvantages 중 1집 sets. 전그러니까요. 블라블라블라블라 vs party. non-quart Studios 이렇게 다른 한국의 앨범까지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너무 예쁘게 또 촬영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alarming가 생각이 듭니다. 배경이 2개였잖아요. 근데 2개 다 되게 다른 매력으로 잘 가는 것 같아서 뭔가 오늘은 정말 다 잘 나온 약간 정말 다 너무 매력, 개성을 되게 잘 담았다. 근데 나도 같은 생각을 진짜로, 진짜로, 네 맞아요. 우미군전이 어리너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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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저희 미니 60까지, 또 미찌들을 만날 날까지 또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완전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 미찌. 채쇼 파이팅! 안녕!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질문 쓰면서 3인칭이 꼭 들어갈 줄 알았어.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것 같은데요? 전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지니로 살면 못 입어봤던 그런 옷들을 입어보면서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유지니는 귀엽고, 이쁘고, 착하죠. 얘는 뭔 자기 칭찬만. 칭찬이 듣고 싶었구나, 유지니가. 유지니는 귀엽고, 이쁘고, 착하죠. 이런 거 못 봤어? 이런 거 못 봤어. 이거 음성변지에 의미가 있어요? 약간 좀 킹받는데 그냥? 저는 오늘 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채령이를 보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류진이도 예쁘긴 했지만 채령이가 좀 더 예쁘더라고요. 나오긴 해봐, 류진이. 그럼 4명은? 최애 멤버는? 최애 멤버. 어렵다. 요즘 최애를 뽑자면 유나요. 왜냐면 유나가 요즘에 집중을 잘 못 하더라고요. 이제 말을 해줬는데? 응? 응? 근데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가서 옆에서 귀에 갖다 대면서 놀리고 싶어요. 요즘 가장 의지가 되는 멤버는? 멤버들 다 의지가 되는데 그래, 심유진 너다. 체셔라는 이미지가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가 좋은 것 같아? 체셔는 유지니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뭐 먹었어? 다정하네. 맥머핀 먹었습니다. 어디 가랑 가고 싶어? 밤바단대 별이 많이 보이는 곳? 바닷소리 들으면서 밤하늘 별 보고 싶어요. 그럼 그곳에 누구랑 가고 싶어? 음! 가족들하고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저희 가족들로 하겠습니다. 나 첫인상은 어땠어? 체령이에요, 체령이. 귀가 체령인데? 이런데 체령이 아니면 되게 난감한데? 체령이 첫인상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역시 다르구나, 역시 예쁘구나. 되게 그런 뭔가 맑은 느낌 되게 강했어요. 청순? 약간 이런 느낌? 오늘 촬영 와서 어떤 생각을 했어? 누군가 안에 식사 시간? 체령이랑 얘기했어요. 뭐라 했냐면 제가 인생은 다 흘러가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아, 사진 잘 어울릴 때 좀 써줘. 에? 얘가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볼 리가 없잖아요. 비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사진 잘 나오는 꿀팁은 거울 셀카, 그리고 확대, 이가 약간 이렇게 치켜 올려야 돼요.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셀카, 그런 습관이 있어라? 단백질을 좀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PT를 시작했거든요. 뭘 먹어도 계란이 혹시 있나 이렇게 찾게 되고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흰 습관이 있어요. 뭐 뭐라는 거예요? 요즘 제일 빠져리는 건 뭐야? 제가 약간 요즘에 막 목주름, 막 이런 괄사, 막 이런 약간 미용? 그런 제품들이 광고가 많이 뜨더라고요. 종아리 스트레칭, 슬리퍼 막 이런 거. 근데 되게 그럴 듯해서 한 번씩 다 샀는데 종아리 스트레칭도 어제 왔는데 신어보니까 하나도 스트레칭이 안, 자극이 하나도 안 되고요. 그냥 그냥. 네. 긴장하라. 너 아이템 무리는 뭘 하고 생각해? 어... 저의... 예쁜 눈웃음? 휴대폰은 주로 뭐해? 뭐 스케줄표 확인하고, 멤버들이랑 톡 하고, 미찌들이랑 버블하고, 너튜브로 가끔 보고 그렇습니다. 아, 지옥대성을 써봤을 때 누구랑 가장 쓰기 편해? 이거는 편함의 느낌이 다른데, 류진이랑 채령이. 채령이는 왜 편하면, 채령이라 쓰면 제가 되게 제시간에 잘 씻고, 깔끔하게 자고, 좀 바른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류진이랑 쓰면 둘 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편해요. 양쪽 다 편한 것 같습니다. 아니, 촬영에서 누가 제일 예뻤어? 예뻤어? 이렇게 말하는 건 채령인데. 채령이 스타일들도 너무 예뻤고, 너무 개인적으로 계속 예지가 뭘 하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앞머리가 있으니까. 유나는 오늘 좀 볼저스한 느낌으로 밀고 있는 것 같고요. 류진이는 약간 뭔가 워너비 때의 느낌이 다시 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흠칫흠칫 놀라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특했던 앨범은? 유나네요. 유나인 걸로 하겠습니다. 앨범 녹음할 때 연습도 열심히 하고, 욕심도 많이 생긴 게 보여서 기특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조합은? 아무래도 신자매? 보이지, 유나야. 둘 중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나, 너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니? 어, 류진이는 찍어버리는 스타일이야. 류진이는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선택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냥 찍어버리는 스타일이란다. 나를 세상으로 표현한다는? 신유나, 씩씩하고 똑똑함? 멤버에게 가장 고마워하는 순간은? 그냥 뭔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이유가 되어주는 게 고마웠던 것 같아.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두서없이 얘기하는 거. 그 두서없는 얘기 때문에 내 시간이 남기되는 거. 귀여운 유나, 그리고? 그리고? 멋있는 유나. 멋있는 유나. 나는 개인적으로 귀여운 유나가 더 좋아. 너무 귀여울 땐 정말 귀엽단 말이지? 한식! 중식! 일식! 남식! 중에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이야? 한식이랑 일식? 두 개가 내 입맛에는 가장 잘 맞는 것 같아. 지금 당장하고 싶은 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퇴근. 빨리 컴백. resourceä. 우선 행사할 수 없어. 그리고 다른 해외에 오는 게다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더ентов지 타이거 이용해서 door 동료만으로 가는 걸 한국으로 구멍을 말을 할게요. 2. 2. 예지 언니 잖아요. 3. 예지 언니요? 3. 예지 언니야. 4. 모르는 멤버니까? 다 너무 투명한데, 우리 멤버들?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다 투명해요. 위리 구슬처럼. 나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니와 함께 방을 썼을 때? 내가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되어 있는지? 있지? 예지 언니. 언니가 번호를 하도 많이 바꿔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저장을 해두었어. 미래를 더 기대되는 멤버는? 우리 멤버들 모두야. 요즘 가장 고마운 멤버야? 예지 언니야.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서 고마워. 요즘 제일 하고 싶은 게 뭔가? 나 요즘 사고 싶은 게 딱히 없는 것 같아. 이건 진짜 신기하라고 하는 멤버의 특징이 있어. 리아 언니가 말하다가 1초만에 잠들 때? 오늘은 어땠나? 귀여워. 올해 감사한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해였어요. 가르마부터 리아 언니? 이번 활동 준비하면서 가장 너를 잘 챙길 수 없는 언니는 누구야? 아.. 리아 언니죠. 리아 어디. 요즘 제일 먹고 싶은 게 같은 거야. 뭐야? 내가 찾을 수 있게 또 몰라. 3단 케이크! 엄마 내가 잘 싶지? 이걸 대답해 주마라. 아니? 난 내가 제일 좋아. 2단 케이크! 2단 케이크! 2단 케이크! 2단 케이크! 2단 케이크! 3단 케이크! 3단 케이크! 나는 스페인 언니랑 꼭 가보고 싶어. 뭔가 그런 여유로운 문화가 우리 둘한테 되게 잘 맞을 것 같아. 3단 케이크! 이거 약간 리아 언니가 질문해서 리아 언니가 대답하는 것 같은데 진짜 아니고 예지리아. 두 명 언니가 너무 예뻐 보였어요. 제가 오늘 촬영한 게 과연 다음 활동 자체 촬영이 다 될까? 이게 무슨 질문이야? 그럼 뭐겠어. 언니가 대답해봐. 또 어이없는 거 나올 것 같아. 나는 내가 널 좋아하는데 여보 다 똑같잖아 질문이! 리아 언니요? 저 좋아하죠. 리아 언니가 저 좋아하죠. 많이 아껴줘요. 진짜 많이 아껴줘요. 아... 아님 말고... 리아 언니가 진심으로 아껴주는 게 저는 많이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 제일 예뻤어? 난 유진이가 제일 예쁘더라. 오늘 아침 뭐 먹었어? 나는 누구일 것 같아? 내가 널 좋아하는 거 같니? 누구야? 누구야! 올해는 어땠나? 나를 세 단어로 표현한다면? 귀여운 유나. 그리고... 멋있는 유나. 뭐가 더 좋아? 리아 언니! 언니라고 하면 안 되나? 아 그러면 내 말투를 좀 바꿔야겠다. 리진이 처음 해봐야겠다. 유나처럼? 예주 언니? 사투리 좀 써야겠다. 리아! 사진 잘 나오는 꿀팁 좀 전수해줘. 너무 재밌다. 웃겨요. 얘! 얘 저니까 3인칭 써서 본인 질문하고 너 다른 멤버였으면 그랬겠네. 다른 멤버였어도 그렇겠다. 에이 씨 유녀지! 아무리 블러 처리가 됐다지만 저 귀와 저 얼굴형과 저 어깨 라인은 채령이가 빼박이고요. 그리고 저 말투. 뭐 뭐 했어? 그 말투가 너무 채령이에요. 재밌었습니다. 유나 씨. 감사합니다. 언니는 추억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멤버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늘 고맙고. 그래서 질문 보고 딱 알았어요. 약간 왜 저 뭔가 오구오구 당하는 기분 들었어요. 제 대답 질문하면서. 좋았습니다. 안녕. 안녕. 채샤! 아 싫어! 어떻게까지 싫어하는 거야? 싫어! 야 나도 안 해! 야 나도 안 해! 야 나도 안 해! 우리 내면 그냥 내릴 테니까 언니 혼자 막. 아 그래. 나 혼자 해. 아니, 나가 아니라 나는. 아니, 너가 해야지. 원래 제일 기겁한 사람이 하는 거야. 아니면 야옹인데? 그냥 채샤!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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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표정 봤어? 왜왜왜왜? 얘 표정 봤어? 나 좋은 생각 났어. 우리가 선창으로 야! 하자. 그럼 내가 옹을 해줄 거야. 그래, 해봐. 야!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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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야는 선창으로 해. 나머지 같아. 야옹! 아 그래. 한 명의 선창을 하는 멤버가 있구나. 이게 뭐야? 야옹이야, 야옹. 야옹이야, 야옹. 근데 그건 그날에 기분이 따라서. 기분 좋은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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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기분 안 좋은, 야옹. 자, 리더 갑시다. 야! 우와! 이거 다시 생각해볼게요.